일단 이번 대회 앞두고 역도하면은 3차 시기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인상, 용상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번 대회는 보통 보면은 인상, 용상 합계를 따로 시상하기도 하고 아예 합계만 시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진주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게 국가별 시합을 하게 되면요. 동아시아 대회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합계 시상만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그런 연맹 차원에서 대회를 할 때는 메달을 각자 다 하나씩 하나씩 나눠줍니다. 인상 따로, 용상 따로, 합계 따로 이렇게 메달이 총 9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대회가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또 걸려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선수들 응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진주시에 지금 도착한 선수들이 선수단이 지금 37개국이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선수들도 저는 다 지금 국가대표로 해서 나온 선수들이고요. 여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추후 파리올림픽 때는 출전권을 좀 아무래도 좀 더 얻기가 순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대회고 또 진주시 하면 소수함이 유명하거든요. 희망에는 소수함도 있겠습니다만 역도도도 있습니다. 역도로서 다시 또 부상하는 진주시 실제로 와서 경기를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 그리고 저희는 오는 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성종식 해설위원과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진주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검색해보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